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장면가 장세진입니다. 명략은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갖고 있는 오행의 비율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앞날을 설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내 인생의 농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주를 분석해 보면 성격은 물론이고 타고난 적성까지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다가 고통받는 사람이 꽤나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의 적성대로 진로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타고난 적성을 알지 못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관계까지 망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가 힘을 합쳐 어릴 때부터 자녀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공부가 있는데 부모가 반대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모가 힘들어 찾아준 공부가 싫다고 자녀 쪽에서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이 잘못되면 그 갈등과 원망의 드라마는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명략을 통해서 타고난 잠재적 능력과 삶의 흐름을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잘 하려면 인성이 사주에서 귀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인성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학문적인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배움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인간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자비심과 인내력을 상징합니다. 인성은 강한 기운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데요. 인성이 없으면 공부에 흥미도 없고 스스로도 공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기운이 넘치면 밖에 나가서 뛰놀고 싶어하고요. 반대로 기운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노는 대신 집에서 조용히 책을 보면서 지내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처럼 일간이 강한 자녀들은 그 기운을 밖에서 쓰기를 원하고 실제로도 그런 편이 좋습니다. 뛰놀고 싶어하는 자녀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다면 말 그대로 조미수수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신체적인 기운이 약하면 음식도 더 신경 써야 하고 신체적으로도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인성이 잘 자리하고 있다면 알아서 공부를 잘합니다. 여기서 폭넓은 공부를 하는 편인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 제도권 내에서 답이 주어지는 공부를 잘하는 정인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와 적성에 따른 진로선택 분석을 위해서 두 명주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사주는 공부에 뜻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간이 무토이므로 학문의 역량을 상징하는 인성은 정화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면 토의 근원, 즉 인성은 불인데요.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땅에 열기가 있어야 생물이 자라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인성을 뜻하는 정화가 있지만 이것이 임수와 정임 앞에서 목오행으로 변하는 바람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또 일간인 무토와 같은 토오행이 무려 4개나 있어서 그 기가 대단히 강건합니다. 그러니 인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당연히 공부해도 뜻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나마 정화의 기운으로 조금 공부는 했을지 몰라도 사춘기부터는 아예 공부와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식상은 드러나지 않고 비건만 많으니 성격이 강하고 고집과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다투는 갈등도 많았던 명주입니다. 이 명주는 궁극적으로 목과 토오행만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두 개의 기로만 이어진 경우 단순하지만 착하고 의리가 있으며 어두운 면은 없습니다. 다만 공부에는 큰 뜻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사주의 가장 좋은 길은 사람들과 어울려 하는 일이므로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관을 뜻하는 목의 기운이 강하니 조직생활을 하거나 인목이 있으니 운동 쪽도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다행히 이 자녀는 운동 쪽으로 진출해서 자기만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의 강한 길을 이해하고 꺾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사주는 적성을 몰라 실패한 경우입니다. 명식을 보면 자신과 같은 수오행이 무려 4개로 그 힘이 강건함을 넘어서네요. 또한 수오행의 근원이 되는 금오행이 두 개나 있어서 이 역시 대단합니다. 해월의 임수오행이 상징하는 차가운 바닷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화오행이 하나 있지만 월지의 해수와 사해충이 되니 그 힘이 크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한 수오행을 막아주는 것은 오로지 시간 무토인데요. 그것이 명주에게는 관운을 상징하는 편관이 됩니다. 이런 경우 유일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무토의 기운을 살핀다면 외교관이 가장 적성에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하는 집안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과 부모들도 그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주에는 사업으로 돈을 버는데 필요한 식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물을 뜻하는 화오행이 한 게 있으나 월지의 오행인 해수와 충돌하니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모두 남의 돈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재물을 뜻하는 화오행 옆에 비겁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가 차지하기 전에 내 경쟁자가 먼저 가져가는 형상입니다. 사주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손대는 사업마다 모두 다 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상담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명의학에서는 군비쟁제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사주가 바로 군비쟁제의 사주입니다. 군비쟁제 사주란 내가 가진 돈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떼를 지어 포진해 있는 사주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처음 사업을 하면 돈이 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훅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거라 동업을 하면 내 돈이 남의 돈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임상에서 꽤 흥미로운 점은 군비쟁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준은 외교관이 되었더라면 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가 어릴 때부터 가업을 이어갈 준비만 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중년이 돼서야 자신이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 너무 허무하다며 한탄했던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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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